안녕하세요 가토리 영성심리 상남소서장 홍성남 신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만성기분부전증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당 사목을 하는 사제분들 중에 사목을 하는 열정이 없어 보이고 강론에 힘이 없고 무슨 일이든 마지못해 하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이것이 일종의 신경증인데 이것을 일명 만성기분부전증이라고 합니다 만성기분부전증이란 내적인 힘이 없는 사람들이 걸리는 병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그냥 이렇게 살다 말죠 하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하루 종일 적당히 우울하고 몇 년이고 지속되는 피곤한 우울증을 갖고 삽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을 영위하지 못할 정도로 심한 것은 아니고요 그렇다고 다른 우울증 환자들처럼 치료 후에 반짝 효과를 나타내는 것도 아닙니다 있어봐야 하루 몇 시간 정도의 맑은 시간이 1년에 두 번 있을까 말까한 정도라고 합니다 다른 우울증 환자들이 호소하는 짜증, 참을성이 없어지거나 잠을 못 잤다거나 하는 그런 증상들은 더 심하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체로 지쳐있어 보이고 의욕이 없다고 하며 어떤 일을 시작하기가 매우 어렵고 흥미가 없어 합니다 또 항상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과거 행위에 대한 후회, 현재의 자아상에 대한 불만을 많이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렵긴 해도 어느 시점까지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그런대로 해냅니다 그러나 늘 의기소침하고 울적한 기분에 젖어 살아서 주위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서 펑펑 울지는 않습니다 어쨌건 이런 증상이 2년 이상 지속될 때 경과는 별로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성을 잇는 정신병적 상태로 진행되지는 않는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로 살아간다는 것이 만성기운 부전층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존재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떠나고 나면 사람들의 기억에서 바로 잊혀집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창조적인 것으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심리학자 오토 랭크는 창조적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개념 지었습니다 창조적인 유형의 사람은 충동적 요인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창조할 수 있는 사람 인격이란 관점에서 창조적 의지를 의식적으로 지도하고 지배하는 이상과 초자 도덕의 통일화를 넘어서 자신의 규범을 넘어서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 주어진 일뿐만 아니라 의식적으로 찾아서 스스로 선택한 요소를 바탕으로 자발적으로 자아 이상을 발전시킬 줄 아는 사람 이렇게 어렵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창조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물음을 던지는 삶을 사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음 이 물음을 던진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물음을 던지지 않는 삶은 마치 고인물과 같아서 썩어버리기 쉽습니다 침묵의 영성과 물음을 던지지 않는 것은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가끔 우리 교회에서 침묵을 지키는 것을 물음을 던지지 않고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분들이 계신데 그건 정말 위험한 발상입니다 침묵의 영성은 물음을 통해서 형성되는 것이 가장 건강합니다 아무런 물음을 던지지 않는 침묵은 병적인 침묵이지 절대로 영성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조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물음 던지는 물음들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나의 삶을 더 깊고 더 높은 하느님의 신비의 뿌리를 내리고 그분과 깊은 사귐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나의 정신 속에 내재한 치유와 창조의 능력을 충분히 사용하여 기쁨이 넘치는 삶을 개발할 수 있을까 나의 몸을 아끼고 사랑하며 건강한 생명력이 넘치는 몸으로 계속 유지하는 것은 가능한가 나의 이윽과의 관계 속에 친밀과 사랑으로 가득하며 그 관계 속에서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으며 살 수 있을까 내가 하는 일 속에서 나 자신을 성취하며 탈진하지 않게 끊임없이 힘과 격려를 받을 수 있는 길은 있을까 사회의 정의 실현에 공헌하며 하느님이 창조한 자연 회복과 보존에 창조적으로 참여하므로 나의 영적 전인성을 완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까 이런 물음들이 사람 마음 안에 있는 영적인 에너지 창조적인 에너지를 불러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창조적인 삶을 살 수는 없다고 합니다 인격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개별적 특징을 살릴 수가 없어서 창조적인 삶을 살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신경증적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받아들일 수 없거나 자기 자신을 지탱할 수 없고 자기 자신을 다른 형태로 나타내리는 헛된 노력들을 합니다 자신의 불안전한 점을 인정치 않고 자신이 생각하는 완전함을 현실에서 무리하게 추구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으면 심한 좌절을 겪고 병이 생기거나 환상 속에서 완전함을 충족하려는 그런 경향들을 갖고 살기 때문에 현실적인 창조적 삶을 살기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수용하는 것이 참수행 창조적인 사람이 되는 첫걸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신성봉예님이 여러분께 드리는 시 나의 님이라는 시 전해드립니다 임은 나의 과녁 활시인은 당겨졌고 빗나가지 않게 도와주소서 임은 나의 산 빗탈길 오를 때 숲이 당신 품 보살 낀 나뭇잎이 등뿌리게 하소서 임은 나의 샘 후정 크러져 있으면 내 마음이 교만에 차 있으며 물맛이 변했으면 위선에 찌들어 있음을 알게 하소서 십자가는 나의 달구지 나를 싣고 임에게 갑니다 기꺼이 지구하게 하소서 임은 나의 무덤 마지막 날에 내가 묻힐 것 주님 안에서 거듭나게 하소서 여러분들 삶에 에너지를 보내드리는 마음으로 감복드립니다 천하시아느님 성부와 성자 성령께서는 우리 교우들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기념의 몸을 가소서 아멘 홍성남 신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